아 그 온리 뭐시기 뭐 있는데? 진짜 좋아하는 앨범이 있어요. 이 앨범 나왔을 때부터 계속 들었거든요? 해비츄얼 듣겠습니다. 해비츄얼? 해비츄, 해비츄얼. 정말 좋아요. 2번 트랙에 있는 곡인데 이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앨범. Just a Beaver, To Die For A Run. 아, Sam Smith. 저는 스승님들마다 항상 Sam Smith님을 찾아보고 하죠. 속삭이는 듯한데 되게 빵빵해요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막 이렇게 가까이 대고 부른 거 아닐까? 중요한 사실 빠뜨렸네요. 최근에 그분들이 좋더라고요. 누구지? 온리 뭐시기 뭐 있는데? 아, 온리 원 오브. 저는 이분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. 특히 이번에 본 신곡이 있던데. 뭐 엔젤인가?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아 되게 신나는데? 귀 팍팍 들어와. 처음 들은 거죠? 근데 왠지 이렇게 팍팍 들어오지 않아요? 그냥 왠지 엔젤 나올 거 같은데? 야, 이 사람 목소리 좋은 파이야. 이 사람 좀 볼른데요? 우리 에라이야. 여기 스포티파이에서 또 이벤트를 하고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스포티파이를 저희가 평소에 되게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. 음악을 들을 때 스포티파이를 많이 듣는데 온리 원 오브 노래는 스포티파이요. 그리고 아까 앞에 말할 때씩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베이비 크게 울려 퍼지는 너. 야, 이 분 되게 좋네요. 난 별로인 것 같아. 이 분이 되게 좋네요. 이 분이 되게 좋겠지? 그가 이렇게 작년에 정리한 게 아니지만 이 분이 정말 좋고 이제 많이 안 wahraje 수 있게 해줘. 그리고 이 분이 너무 좋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